차일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여덟번째 시간입니다. 22장 여전히 들끓는 바다 초췌한 생탕투한 패들은 실로 의기양양한 한주일을 지냈다. 그동안 그 소량의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 남아 다정한 포옹과 축복을 양념삼아 녹신녹신해질 대로 부드러워졌던 것이다. 이때도 드파르즈부인은 평소처럼 카운터 뒤에 앉아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이젠 그녀의 머리에 장미꽃이 꽂혀있지 않았다.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 벌써 대스파이단들은 생탕투한의 자비에 몸을 던지기를 극도로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리거리를 가로지르는 가로등줄은 불길하게도 탄력있는 흔들림을 계속하고 있었다. 전에는 하려 해도 할 일이 없던 여인 맨 팔뚝들은 이제는 모두 당장에라도 착수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갖고 있었으니 그 일이란 때려부수는 일 그것이었다. 뜨개질을 하고 있는 아낙네들의 손가락도 놈들을 죽인 경험을 치른 지금에 와서는 악독한 것으로 보였다. 생탕투한의 모습은 변하고 말았다. 수백 년간 망치질하여 달려내온 그 이미지는 마지막 총정리의 일격의 흔적을 그 표정에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드파루즈부인은 생탕투한의 여자 대표다운 관록있는 묵인의 태도로 그것을 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서는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의 여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굶주린 식료품 가게의 안주인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이 부가는 벌써부터 방장수라는 존칭을 얻었다. 방장수는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이란 뜻이다. 생탕투한 지구의 제일 먼 곳에서부터 술집 문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화약 도화선에 갑자기 불이라도 붙은 듯 재빨리 수군대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드파루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모자를 얼른 벗고 한바탕 휘둘러 보았다. 여러분, 제 남편의 말을 잘 들어봅시다. 드파루즈 부인이 말했다. 드파루즈는 문 밖에 열렬한 시선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앞에 서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여보, 무슨 일인가요? 어서 말씀하세요. 저승에서 뉴스가 왔어. 저승에서라니. 여기 있는 굶주린 우리를 보고 풀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던 그 풀록 늙은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겠지. 죽어서 저승으로 간 걸로 알았던 그 노인말이야. 아, 모두 알고 있고 말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죽은 게 아니야. 놈은 우리들을 몹시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가장하고 성대한 장례식까지 지내게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영감이 시골에 숨어있던 것이 발각되어서 끌려왔단 말일세. 방금 시청 앞으로 끌려가는 걸 이 눈으로 봤네. 죄수로서 말이야. 그 자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데는 충분한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소? 실순의 고개를 넘은 가련한 노인. 설사 그 노인이 그 까닭을 모른다 손치더라도 지금 군중들이 고래고래 외치는 그 대답을 들었다면 가슴 깊이 그 까닭을 깨달았을 것이다. 잠시 심각한 침묵이 흘렀다. 드파르주와 그의 아내가 차분하게 시선을 교환했다. 방장스가 허리를 굽혔다. 동시에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발밑으로 북을 끌고 나왔다. 북소리가 울렸다. 드파르주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준비는 다 됐겠지? 순간 드파르주 부인의 부엌 칼이 혁대에 꽂혔다. 거리거리에서는 북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치 북과 북치는 이가 다같이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방장스는 무시무시하게 목청을 돋으며 사십 명의 분노의 여신이 한 대 합친 것 같이 두 팔을 머리 드높이 휘두르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총걸기 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초의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지금 풀롱은 시청에 있는 것이다. 석방될지도 모른다. 생탕투한 패들은 직접 겪어온 고통과 모욕과 박해를 기억하고 있는 한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무장한 남녀의 때가 그 지역으로부터 물밀듯 거세게 쏟아져나가 그 거대한 흡인력으로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다 휘몰아갔다. 때문에 그 후 15분도 채 지나기 전에 생탕투한 폭판에 남겨진 사람이라곤 두어 명의 노인과 훌쩍훌쩍 울어대는 아이들 뿐이었다. 그렇다. 이때 그들은 추악하고 비열한 한 노인을 재판하는 마당으로 숨막힐 듯이 세도하여 그 옆 광장과 거리에 범람했다. 드파루즈 내외의 방장스 자크 3번은 선두에 서서 제수로부터 과히 떨어지지 않은 법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것 좀 봐. 마담 드파루즈는 시카를 빼들고 가리키며 외쳤다. 저 악한이 포승결박을 당한 꼴을 좀 보라구요. 등에다 풀 한 더미를 붙들어 매놓은 것은 참 걸작이군. 어서 그 풀을 그 영감에게 좀 먹여보지 그래. 이웃고 태양은 중천에 높이 뜨고 희망과 보호를 약속하는 양 따스한 햇볕이 늙은 제수의 머리 위를 내리비쳤다.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후한 하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랴. 드디어 오랫동안 멎어있었다고 할 수 있는 먼지와 왕교의 장벽이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 늙은 제수는 생탕찬 패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제일 멀리 있던 군중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드파르주가 철책과 테이블을 뛰어넘어 그 비참한 파렴치한을 죽음의 포옹으로 움켜지자 드파르주 부인은 비호같이 그 뒤를 따라 죄수를 얽은 포승치를 잡았다. 방장수와 자크 3번이 아직 놈에게 손도 대기 전에 창문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높은 횃대로부터 미끼를 향해 나는 새처럼 법정 안으로 뛰어내리기도 전에 벌써 저녁에 걸쳐 하나의 아우성이 터져나온 것 같았다. 놈을 끌어내라! 늙은 제수는 넘어졌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고 시청청사 계단에 머리를 들이받곤 했다.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나동그라지기도 했다. 끌려가며 문매를 맞으며 수많은 사람에 의해 풀과 지피 그의 아가리로 쳐넣어졌다. 찢기고 난장질을 당하고 헐떡이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는 여전히 줄기차게 자비심을 애걸했다. 이윽고 자비로운 줄이 그를 매달고 말았다. 순간 창에 찔리고 입엔 풀이 잔뜩 틀어막혀졌다. 이 광경을 보고 생탕투안의 모든 패들은 광물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의 악덕 행위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소리소리 외치며 그렇게 격노한 피를 끌어올리며 광란에 춤을 추던 생탕투안 패들은 그날도 다 저물어 가려는 무렵 그 늙은 제수의 양자 또 하나의 적이요 모욕자요 악한인 그가 백명의 강한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파리에 입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자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생탕투안 패들은 그의 죄상을 너울대는 종이에 접고 그를 잡아 목과 가슴을 창으로 찌른 다음 이날의 새 포획물을 높이 들고 거리를 이리떼처럼 행진해 갔다. 풀롱의 일족을 잡기 위해서라면 일군단의 병력이라도 무찌르고 그를 강탈해냈을 것이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은 빵도 없이 우러대는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왔다. 읽고 생탕투안의 패는 모두 잠들었다. 드파르주 내에도 잠들었다. 방장스 역시 굶주린 식료품 가게 주인인 남편과 함께 잠들었고 북소리도 고요히 잠들어버렸다. 북소리는 생탕투안에 있어 피와 광란이 잠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 북을 소리 높이 치며 똑같은 신호를 울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생탕투안 폭판에 사는 남녀들의 쉰 목소리가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다. 23장 봉하는 오르다 샘이 솟아나는 마을 도로인부가 조그만 빵 부스러기로 그 불쌍하고 재없는 영혼과 수척하고 가련한 몸뚱이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 신장로에서 매일매일 돌을 깨트리고 있는 그 마을에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높이 솟은 바위에 자리 잡은 감옥도 이제는 옛날처럼 권세를 떨치지는 못했다. 파수병이 있기는 했으나 그 수요는 얼마 되지 않았다. 병사들을 감시할 사관들도 있기는 했으나 부하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있는 사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단지 막연히 명령대로 움직이지는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이중 도로인부는 먼지 속에서 외로이 일하고 있었다. 그는 먼지 속에 뒤덮인 자기 자신에게 별로 개의치 않았고 또 마침내는 자기도 그 같은 먼지가 되어버릴 운명에 처해 있다는 생각도 그리 해본 적이 없었다. 다만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은 저녁거리가 너무도 적다는 것 많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텐데 하는 것 뿐이었다. 이중 그가 외로운 노동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내다본다면 그전에는 이 근처에서 보기 드물었었는데 요즘에 자주 나타나곤 하는 거칠게 생긴 사람 하나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사나이가 접근해온에 따라 도로인부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것이 키가 훌쩍 크고 텁스룩한 머리에 거의 야만인 같은 모양을 하고 형편없는 나막신을 신고 침을 하고 거칠고 거무수리한 얼굴로 먼지와 진흙 속에 빠져가며 웅덩이 속에 발을 적셔가며 산림 속에 뚫린 많은 새낄가에 가시덤불이며 나뭇잎이며 이끼 등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걸어오는 사나이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사나이가 그의 7월 한낮에 유령처럼 접근해 올 무렵 그는 두 가래 돌무더기 위에 앉아 때아닌 우박을 피하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도로인부 분지의 마을 방앗간 높이 솟은 바위 위에 감옥을 차례대로 바라보았다. 어두운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는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투리로 말을 걸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자크 잘 돼가고 있네 자크 그럼 악수하세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그 사나이도 돌무더기 위에 앉았다. 저녁은 먹었나 요즘엔 아침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네. 도로인부는 시장한 얼굴로 말했다. 거 유행인가 보군 그 사나이가 짓거렸다. 어딜 가나 저녁은 없거든. 그는 시커멓게 그은 파이프를 끄집어내서 담배를 담은 다음 부시돌과 새를 쳐서 불을 붙이더니 벌겋게 타오를 때까지 그 파이프를 뻑뻑 빨았다. 벼랑간 파이프를 멀리 떨어뜨리더니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파이프 속에 떨어뜨렸다. 그 알 수 없는 것은 한껏 연기를 내며 잘 타버렸다. 그럼 악수합시다. 이번에 악수를 청한 것은 이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도로인부 쪽에 서였다. 둘은 또 한 번 악수를 교환했다. 그럼 오늘 밤에 도로인부가 말했다. 오늘 밤에 그 사나이는 파이프를 입에 물며 대꾸했다. 어디에서 여기서 도로인부와 그 사나이는 돌무더기 위에 앉아 묵묵히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박이 총곰의 돌격처럼 그들 사이에 쏟아졌다. 이윽고 마을 너머의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했다. 나를 안내하게 이때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 마르턱 쪽으로 발을 옮겼다. 저길 보게 도로인부는 손가락질 하며 대꾸 했다. 여길 내려가서 곧장 거리를 지나 샘털을 지나서 다 골치 아파. 거리고 샘털고 뭐고 가네. 나는 곧장 갈 따름이야. 길선은 도로인부가 가르친 곳을 바라보던 누나를 굴리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챘다. 그래 좋네 고개 꼭대기에서부터 마을을 넘어 6마일 정도 길이네. 좋아 자네 일은 몇시에 끝나나? 해 떨어질 때지. 자네 돌아가기 전에 나를 좀 깨워주게. 난 이틀 동안 밤새도록 걸어왔네. 파이프 담배를 다 피우고 누우면 난 어린애처럼 고라떨어질 거야. 날 깨워주겠나? 염려 말게. 나그네는 파이프 담배를 다 피우고 그것을 안주머니 속에 쳐넣고 나막신을 벗고 돌무더기 위에 드러눕더니 그대로 고라떨어져 버렸다. 이 사나이는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관계없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에 떨어진 우박알이 햇빛에 비친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게 보이든 말든 아랑곳 없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해는 서산에 기울고 저녁놀이 타올랐다. 이때 도로인부는 연장을 한 대 모으고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그 사나이를 깨웠다. 좋아 고개 꼭대기에서 6마일인가 그 사나이는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지 약 6마일 이지. 좋아 약 6마일 도로인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는 먼지와 함께 기로에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곳 샘터에 도착해 물을 먹이기 위해 끌고 온 말라 비틀어진 암소들 틈으로 들어가 그들을 상대로 무슨 말인지 소곤소곤 속삭였다. 이때 속삭임은 온 마을을 상대로 한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다. 마을사람들은 형편없는 저녁식사를 끝마치고 연애 때 같으면 잠자리로 기어들어갔을 때인데 오늘만은 모두들 문 밖으로 다시 나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속삭임은 기묘하게 퍼졌다. 또 모두들 이 캄캄한 샘터로 모여들자 거기에서도 속삭임은 기묘하게 퍼지기 시작하여 그 결과 모두들 한쪽 하늘만을 기대에 잦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고장의 세금 징수원인 가벨은 불안해졌다. 혼자서 자기 집 꼭대기에 올라가 역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굴뚝 뒤에 숨어 샘터에 모인 어두운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성당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성물 보관계를 상대로 곧 경정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을 건네보았다. 밤은 자꾸만 깊어갔다. 고성을 둘러싸고 그 고성을 주위에서 구립시키고 있는 나무들이 그 한무더기의 건물 어두컴컴한 가운데 육중하고 시커멓게 서있는 그 건물을 위협하는 듯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테라스로 통하는 두 개의 계단을 빗방울이 난폭하게 때리고 있었다. 대형관문이 집안 사람들의 잠을 깨우려는 급사의 행동처럼 두드려졌다. 거친 질풍이 한바탕 홀을 불어져쳐 기념장과 단검 사이를 지나 비가를 읍조리며 계단을 스쳐가 고인이 된 후자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침대의 커튼을 나붓기게 했다. 여기저기에서 네 개의 머리를 산발한 육중한 사람들의 발소리가 높은 풀을 집밟고 나뭇가지를 꺾고 하며 안뜨를 향해 조심스럽게 성큼성큼 모여들었다. 때마침 네 개의 불이 반짝이더니 사방으로 흩어져버리고 주인은 다시 어둠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어둠이 오래도록 계속되지는 않았다. 곧 성 안에는 불이 켜지고 그 불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이상하게도 환히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정면 건물 반대편에서 불무늬가 깜빡깜빡 출렁되자 몇 군데 투명한 곳이 드러났다. 난간 아치 창문들도 보인다. 그 다음 그 불무늬는 하늘높이 날아오르며 점점 넓고 밝아졌다. 순간 수십의 큰 창문으로부터 화염이 터져나와 모든 얼굴들로 하여금 잠을 깨고 깜짝 놀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화염 밖을 응시하도록 했다. 성에 남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집 주위에 모여들어 웅성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중 한 놈이 말 한 장에 뛰어올라 주랭랑을 쳤다. 그 놈은 박차를 가하고 지늘글 튀기며 어둠을 뚫고 달렸다. 마을 샘털 곁 빈 턱 까지 이르자 곧비 줄이 당겨지고 개거품을 내뿜는 말은 가벨의 문전에서 멎었다. 가벨 살려주시오. 경정은 성급히 울렸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도로인부와 그의 친구 250명은 수수방관 샘털 곁에 서서 하늘로 뻗친 불기등을 구경할 뿐이었다. 불길이 40피트는 되겠지 하고 그들은 냉정하게 말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을 빠져나온 기수와 개거품을 뿜는 말은 다각다각 말급소리를 내며 마을을 빠져나가 돌투성의 험한 고개를 달려 바위 위의 감옥에 다다랐다. 때마침 문앞에 한때의 사관들이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좀 떨어진 곳에서 병사들도 구경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장교님들 성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면 보물들을 불에서 건질 수 있을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장교들은 불구경을 하고 있는 사병들 쪽을 바라볼 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깨를 으쓱 치켜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마땅히 타야 할 거야. 기수가 다시 요란한 말급소리를 내며 고개를 내려가 거리를 지날 무렵엔 온 마을 전체가 환해졌다. 그것은 도로인부와 그의 250명의 친구가 다같이 불을 켜겠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각자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서는 구질의한 창문 안턱에 촛불을 켰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무엇이든 부족한 처지였던지라 그 초 한자루인들 가벨에게서 빌리는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었던 터였지만 오늘만은 그 빌리는 측의 태도야말로 오만불손한 것이었다. 반면 촌장 측에서 싫어하는 눈치를 보인다든가 우물쭈물 한다든가 하는 날에는 당장 마차와 역마차를 화장해버리겠다고 지금까지 복종만 해오던 도로인부가 공가를 치는 판국이었다. 성은 성은 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졌다. 큰 불길이 광분한 악마처럼 타오르는 가운데 지옥에서 곧장 불어온 시뻘건 열풍은 그 건물을 부러져 칠 듯 했다. 불덩이가 치솟았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돌 얼굴들은 고문대에 올려 놓여진 것 같은 괴로운 표정을 쥐어보였다. 육중한 돌과 제목더미가 넘어가는 바람에 코에 두 개의 흠이 나 있는 그 얼굴은 보이지 않더니 또 금세 연기 속으로부터 화형 기둥에 매달려 불과 싸우고 있는 잔인 무도한 후자기 얼굴처럼 몸부림치며 나타났다.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굶주림과 불과 종소리에 머리가 돈 마을 패들의 가슴엔 가벨이 지세와 국세 징수인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불현듯 그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그의 집을 둘러싸고 조용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나오라고 그를 호출했다. 이 바람에 가벨은 빗장을 엄중히 지르고 국리의 국리를 거듭했다. 그 결과 그는 또다시 지붕위의 연통 그늘로 몸을 피하기로 했다. 그는 이때 결심하기를 그는 복수심이 강한 작은 남프랑스인 이었으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놈이 있다면 이 몸을 담장 너머로 거꾸로 떨어뜨려 한두 놈 깔아죽이겠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가벨은 멀리서 타고 있는 성의 불을 난로와 촛불 삼아 그리고 경정 소리에 장단을 맞춰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음악 삼아 그 긴긴 밤을 지세웠을 것이리라. 그러나 이윽고 다정한 아침통이 트자 마을의 비상 촛불도 꺼지고 다행히도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갔으니 가벨도 잠시 생기를 얻게 되었다. 백마일 이내의 고장에 보다 더 불행한 다른 관리들은 불빛 속에서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지세다가 이튿날 아침 햇들 무렵까지 그들이 태어나 자라났고 한때는 평화로웠던 거리거리에 죽어 매달려 있곤 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도로인부 및 그 일단보다 더 불행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관리와 병사의 합세 공격에 패해 반대로 죽어 매달린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네 명의 그림자는 한결같이 동서남북으로 발을 뻗쳐 닥치는 대로 놈들을 죽여 매달고 놈들의 성에 불을 지르곤 했다. 그 불에 물을 끼얹고 그 불을 끈자에 대해선 교수대 높이를 얼마만큼 높여야 하는지를 계산해 여한 수학의 힘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계산해낼 함수를 구할 수는 없었으리라. 24장 자석암에 끌려가는 돛배 이렇듯 불이 일고 바다물결이 파도치는 가운데 이제는 썰물은 아예 없어져버린 성난 바다는 자꾸만 큰 파도만을 일으키며 밀려들어와 확고한 대지를 흔들어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해변의 구경꾼들에게까지 공포와 놀라움을 일으키게 하면서 폭풍의 삼년이 계속되었다. 그녀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금실로 평화의 비단을 짜고 있었다. 궁중에 빛나는 귀족들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시민들의 빗발 같은 탄환의 표족이 되었을 것이다. 왕권이 없어진 지도 이미 오래였다. 왕제 폐지에 최후 통첩이 발성되었을 때 왕권은 겨우 궁중 안에 갇혀있을 따름이었으니 이미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792년 8월이 되었다. 이즈음 귀족들은 멀리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자연히 테일슨은행은 런던에서는 귀족들의 총사령부여 대집합장소가 되었다. 유령은 생전에 가장 잘 다니던 곳을 찾아 출몰한다더니 이제 한 푼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된 귀족들은 옛날 그들의 재산이 저축되어 있던 곳을 찾아 모여들었다. 뿐만 아니라 테일슨은행은 가장 믿을만 하고 신속한 프랑스의 소식통이기도 했다. 또한 테일슨은 본디 통이 큰 은행이라 이제는 고간대작의 자리에서 굴러떨어진 그들 옛 손님들에게 관대한 손을 뻗쳤다. 또한 닥철 폭풍을 시기적절하게 예견하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테일슨의 미리 송금해둔 선견 지명이 있는 귀족들의 소식을 물으러 빈궁한 귀족들이 그곳으로 항상 모여들었다. 프랑스로부터 새로운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테일슨에 들러 자기 이름을 보고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거의 당연한 절차로 여기게끔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습기찬 안개가 짙은 어느 날 오후 자기자리에 앉아있는 놀이곁에 서서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찰스탄에이였다. 전에는 은행장가의 상담실로 사용되던 참회실 같은 골방이 이제는 유스교환소가 되어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었다. 때는 폐점 약 30분 전이었다. 물론 선생님께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철스탄에이가 여기에서 약간 망설이며 말을 멈추었다. 역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은 잘 알겠소이다. 즉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단 말이지요. 루리가 말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여행길도 멀고 도중에 탈 것도 불편하고 그 나라 그 도시 자체도 무질서해서 어떻게 안전하시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찰스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한다는 이유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안됩니다. 나는 충분히 안전하니까. 조사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필 나 같은 늙은이에게 손을 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거요. 무질서한 도시라고 말했지만 무질서한 도시가 아니라면 파리 신의 사정과 업무 관계에 다 같이 정통하고 그 위에 텔슨은행이 신용하는 자를 이곳 본점에서 그곳 지점으로 파견할 까닭이 없을 것이오. 교통이 불편하다 여행길이 멀다 날씨가 춥다 했지만 이처럼 오래도록 근무해온 내가 텔슨을 위해서 그런 따위의 약간의 불편증 무릅쓰고 헌신할 용의가 없다면 누가 그러겠느냐 말이오. 로리씨 저는 제가 갔으면 싶습니다. 찰스다네이는 초조한 듯이 말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뜻밖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그런 말투였다. 찰스다네이 정말 당신은 반대와 충고의 선수시구려. 로리는 감탄에 맞이 않았다. 몸소 가봤으면 싶으시다구요. 프랑스 태생의 귀족인 당신이 말입니까? 로리씨 저는 프랑스 태생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가끔 마음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긴 태도로 말했다. 비참한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동정심을 표시하고 그들에게 얼마간의 물건을 희사해준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분노와 흥분을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 루시와 의논했습니다. 루시와 의논하셨다고? 아니 그래 루시 아가씨의 이름을 말하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이 시대에 이 판국에 프랑스에 가고 싶다니 하지만 전 갈 작정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가시려는 게 큰 문제거리란 말씀입니다. 미스터 다네이 나의 경우는 지극히 명백한 현실적 요청에 의한 겁니다. 여기에서 루리는 먼 발치에 있는 은행장 쪽을 흘끔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지 저쪽 정부와 서류가 얼마나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요. 우리 서류 중에 어떤 것이 몰수당하거나 찢기거나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한 재산 피해가 있을지는 전지전능하신 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언제 어느 때 그런 봉변을 당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태지요. 오늘만은 파리 신의 방화가 없을 것이며 내일 또한 약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방국인이 되도록 빨리 많은 서류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올바루 골라내어 어떤 것은 땅에 파묻고 또 어떤 것은 난을 피하게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나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이요. 내 실력은 텔슨의 장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칭찬이 자자한데 팔다리에 약간 구둔살이 파겼다고 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오. 이곳에 있는 여섯 명의 대원로에 비하면 나는 아직 애송이란 말이오. 선생 물론 젊은 사람도 따를 수 없는 선생님의 용기에는 오직 감탄할 뿐입니다. 미스터 롤이 미스터 다네이 공연이 늙은이 놀리지 마시오. 롤이는 한 번 은행장 쪽을 흘끔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판국에 파리에서 물건을 반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품이 바로 오늘 이곳에 도착했지요. 이건 극비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우리 은행의 우편물이라면 사무적이고 능숙한 영국 내 우송이나 다름없이 쉽게 오고가고 했건만 이젠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버렸지요. 그럼 오늘 밤 정말 떠나십니까? 그렇죠. 오늘 밤 떠나고 말고요. 사태가 긴박하니까요. 미스터 롤이 그럼 아무도 안 데리고 가십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추천되었지만 그들에겐 따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리를 데리고 갈 생각이니까요. 제리로 말하면 과거 오랫동안 휴일 밤마다 나를 호의하는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야말로 누가 보든 의심의 여지 없는 순종 영국 불독이고 자기 주인에게 손을 대는 놈이 있다면 그자에게 달려들 생각 이외에는 머리에 아무런 사심도 없는 자니까. 저는 선생의 그 젊은 용기에 다시금 감탄에 맞이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은행장이 롤이 곁으로 다가와 때묻은 미개봉 편지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놓으며 이 편지 수치인을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은행장이 그 봉투를 놓은 자리가 바로 찰스 다네이의 곁이어서 그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네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것이 아닌가. 긴급 전 프랑스 후작 샤르 에브레몽드 가카 영국 런던 텔슨은행 전교 결혼식 날 아침 일이었다. 찰스 다네이는 마네트박사에게 자신의 본명과 가문을 밝혔다. 마네트박사는 찰스 다네이에게 그의 본명을 비밀에 붙일 것을 특히 엄중히 요구했었다. 박사 자신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찰스 다네이의 본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아내도 그 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 터였다. 그러므로 미스터로리가 그것을 알 리 없었다. 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루리는 은행장에게 대답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문의해 받지만 이 겉봉에 쓰여진 신사의 주소가 어디인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시계바늘이 폐점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까지 잡담을 하던 폐들이 떼를 지어 루리의 책상 곁을 지나 나가버렸다. 루리는 그 봉투를 높이 들어 겉봉의 인물을 찾았다. 음모가여 격분만 터뜨리고 있는 망명객 신분인 기족들도 그 겉봉의 이름을 보았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주소 불명의 후작에 간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험담을 퍼부었다. 암살당한 품이 있는 후작의 조카로군. 아무튼 퇴색된 상속인이야.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또 한 사람이 빈정거렸다. 뭐 돌아가신 후작의 뜻을 배반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흉악한 천민들에게 나눠준 친구지. 이제 그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 모양이지. 그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자 스트라이버가 소란스러운 음성으로 외쳤다. 허 그따위 짓을 했단 말입니까? 어떤 놈이 그딴 짓을 한답니까? 그놈의 그 더러운 이름을 좀 봅시다. 나쁜 자식 같으니. 찰스다네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트라이버의 어깨에 손을 대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허 허 참 유감이로군. 그 까닭이 뭡니까? 아니 그 까닭은 이라니. 미스터 다네이 당신도 그자가 한 짓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까닭을 물을 건 없잔소. 미스터 스트라이버 하지만 난 그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미스터 다네이 그렇다면 난 또 한 번 유감이라고 말하고 싶군. 당신이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을 묻다니 유감이란 말이오.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서 가장 악질이오 모독적인 악마의 법전에 물들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더러운 밥버러지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작자 그런 자를 청년을 교육하는 당신이 알고 있다기에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을 내게 묻다니 좋소 그럼 내 답변에 드리리다. 그따위 악하는 오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하기 때문에 유감이란 말이오. 이것이 그 까닭이오. 마네티 박사와의 비밀 약속이 머리에 떠올랐으므로 철스 다네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어 가까스로 마음을 억제하고 말았다. 미스터 스트라이버 그 신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보시오 미스터 다네이 그 작자가 진정 신사라면 난 그런 신사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인사드리더라고 그 작자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오. 그리고 그 백정놈들 때에게 재산과 지위를 다 내준 그가 그들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좀 전해주시지. 이렇게 한바탕 엮어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딱 하고 손가락을 튕기고 나서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청중들의 찬사를 받으며 어깨를 으쓱거리며 플리트거리로 향했다. 루리와 철스 다네이만이 모두 사라져버린 후까지 그 책상 곁에 남아있었다. 미스터 다네이 이 편지를 좀 처리해 주시겠소? 루리가 말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요? 네, 압니다. 아마도 저희 은행에서 수치인의 주소를 알고 있을 줄 알고 이곳으로 전해온 것이지만 이곳에서 상당한 날짜가 지났다는 것도 상대방에게 아울러 설명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곧바로 파리로 떠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덟시에 떠나지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스트라이버 또는 기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다같이 몹시 불안을 느낀 철스 다네이는 재빨리 조용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었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파리 아베이 감옥 1792년 6월 21일 후자 카카 마을 폭도들의 수중에서 오랫동안 생사지경을 방황한 끝에 체포되어 가혹한 폭행과 모욕을 당하며 도보로 파리까지의 기나긴 길을 압성되어 왔습니다. 도중에 얼마나 크나큰 고생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집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후자 카카 제가 투억되고 장차 재판정에 끌려나가 카카에 너그러우신 도움이 없다면 사형에 처해질 저의 제명이란 것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한 망명자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시민의 존엄에 대한 반역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카카의 명에 따라 그들을 위해 일했을 뿐 그들에 대해 반역행위를 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역설도 했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망명기족의 재산물수 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이미 체납 중에 있던 여러 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지세의 징수도 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한 건의 소송조차 제기한 바 없다고 역설했으나 다 허사였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반응이 있었으니 그것은 제가 망명자 즉 샤를 에브레몽드 후장 나리를 대리했다는 사실과 망명자의 거처를 대라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인자하신 후자 카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망명자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저는 꿈속에서도 카카를 찾아 목매어 온답니다. 저를 구출하러 와주시지 않을까 하고 하느님께 호소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호자 카카 파리에서도 이름 높은 펠슨 은행을 통한다면 혹시 카카의 기회에 도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저의 외로운 울부짖음을 바다 건너로 보내는 바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카카의 인자하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를 구출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후자 카카 제 잘못이라고는 가깝게 충성을 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충성된 마음에 답하여 주시기를 빌고 또 바랍니다. 시시각각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곳 공포에 찬 옥창으로부터 저의 슬프고도 불행한 충성을 다시 확인하며 가카에게 저의 쓰라린 심정을 전해드리는 바이올시다. 엎드려 사죄하며 에브레몽드 후작 가문의 충성스러운 하인 가벨올림 찰스 다네이의 마음속에 잠재있던 불안감이 이 편지로 인해 더욱 커졌다. 선량한 늙은 하인 죄라고는 단 하나 자기 자신과 자기 일가에 대한 충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노복의 생명의 위험을 생각할 때 비난에 찬 눈들이 자기를 겨누어 보는 것만 같아 다네이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며 성당 입구를 왔다 갔다 할 때에는 통행인으로부터 거의 얼굴을 감추다시피 했던 것이다. 옛 귀족 가문의 악덕과 악평을 그 절정에 이르게 한 소행에 대한 그의 공포와 숙부에 대한 그의 원안에 찬 의혹과 또 그가 그 무너져가는 가문을 붙잡고 늘어질 것으로 모두가 생각한 그 가문에 대한 그의 양심적인 혐오감으로 자신이 철저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루시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그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함에 있어 너무도 성급했고 너무도 안이했다는 것 또한 그가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차근차근 그 일을 처리했어야 했고 철저히 감독했어야 했으며 또 그렇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영국에서의 행복한 가정생활 항상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삶을 위한 필요성 금주의 사건 때문에 지난주에 세운 계획은 완성되기도 전에 벌써 고갈되어 버리고 매주 새로운 사건만이 계속될 만큼 비상한 속도로 연속되는 너무도 빠른 시대의 변화와 사고들 그는 자기가 이러한 환경의 힘에 거역하지 않고 그날 그날을 지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이 없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반항이 지속 축적된 것도 아니었건만 그가 활동의 시기를 노리고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투쟁은 심각해져서 마침내 호기를 다 놓쳐버렸다는 건 그리고 귀족들이 한 길 또는 세 길로 프랑스에서 집단 도주한 결과 그들의 재산이 몰수 또는 파괴에 처해질 운명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가문까지도 말살되고야 말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신정부가 그를 도주 혐의로 고수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분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 한 사람에게도 압재를 가한 일도 없었고 투옥시킨 사실도 없었다. 당연한 권리로서 무자비하게 강요해도 좋았던 징세를 강요해 본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진하여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런 특전 없는 다른 세계로 몸을 던져 거기에 자신의 숙소를 마련하고 자신의 빵을 벌었던 것이다. 가벨은 그의 서면 지시에 따라 메마르고 복잡한 토지를 관리했고 백성들에게 관대하게 대했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다 주었고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겨울에는 뗄나무를 여름에는 곡식을 도와주었다. 가벨은 틀림없이 이상의 사실들을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애서와 증거로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철스 다네이 그 자신이 그의 앞에 나타나 그 사실들을 입증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리하여 철스 다네이 즉 샤를 에브레몽드 후작은 파리에 가겠다는 결정적인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뱃사람처럼 그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자석암의 건네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자석의 힘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은 점점 빨리, 점점 더 확고하게 무심시한 매력을 향해 그를 이끌어 갔다. 불행한 모국에서 부당한 수단으로 부당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들보다 선량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자기가 유혈의 참극을 중지시킬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 애쓰지도 않고 자비와 인류의 관의를 세우려 들지도 않고 멀리 조국 밖에 있다는 점에 그의 잠재적 불안감이 깃들여 있었다. 거의 숨막힐 듯한 자책의 괴로움에 빠져 불안해하고 있던 그는 자기 자신과 책임감이 왕성한 용감한 노신사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그 비교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는 자기의 약점을 통렬히 찌른 귀족들의 조서를 당했던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트라이버의 조서에서는 수건의 독설과 야비성마저 느껴졌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가벨의 편지가 날아들어왔으니 그 사연은 죽음에 직면한 죄 없는 제수가 찰스 다네이 그 자신의 정의감과 명예와 가문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던가 그는 결심했다. 파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자석암이 그를 자꾸만 끌어잡아당기고 있으니 그는 바위에 부딪힐 때까지 돛을 달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바위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며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비록 도중에서 그만두어 버린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베풀어온 그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그가 직접 나타나 그것을 확인한다면 프랑스는 호의로서 맞아주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다음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신기루처럼 곧잘 떠오르곤 하는 선을 행했다는 영광의 환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처럼 무시무시하고 난폭하게 들끓는 광란의 혁명을 좌우할 영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환상까지도 마음에 떠올랐던 것이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이리저리 거닐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루시에게나 장인에게나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시는 작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장인 역시 그 옛날에 고통스러운 생각을 돌이켜하기를 늘 싫어해오던 터인지라 이미 떠나간 후에 그 소식을 듣는다면 불안과 의욕의 교차를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장인의 마음 속에 프랑스와 연관 있는 옛 기억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의 괴로운 근심 걱정에서 나온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장인에게 얼마나 불안전하게 설명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에까지는 미처 생각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때 그의 환경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지만 이같이 지극히 번잡한 국리를 되풀이하며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텔슨 은행으로 되돌아가 놀이를 배웅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파리에 도착하는 즉시 이 나이 든 친구를 찾아보리라.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의중을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역말을 붙들어 맨 마차가 은행 문 앞에 대기하고 있고 제리도 장화에 단단히 여장을 갖추고 있었다. 철스 단웨이가 루리에게 말했다. 그 편지는 전했습니다. 선생님께 서면 답장을 전해주십사 하는 수고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치 않습니다만 구두 답신쯤은 전해주시겠지요. 기꺼이 전해드리죠. 위험하지만 아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아베이 감옥에 있는 제수에게 전할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루리는 수첩을 꺼내들며 말했다. 가벨이라고 합니다. 가벨 옥중에 있는 그 불행한 가벨이란 사람에게 뭐라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편지 받았다. 가겠다고만 전해주십시오. 언제 간다고 시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까요? 내일 밤 떠난다구요. 떠나는 분의 성함은 전혀 필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찰스 다네이는 미스터 루리가 코트와 외투를 겹겹이 껴입는 것을 거들어주고 나서 그와 함께 훈훈한 은행으로부터 안개 낀 플리트 거리로 나왔다. 찰스 다네이시 루시 아가씨와 귀여운 루시 이세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오. 하고 루리는 떠나며 말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찰스 다네이는 머리를 흔들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즉 8월 14일 그는 늦도록 자리에 들지 않고 두 통에 열렬한 편지를 썼다. 하나는 루시에게 쓴 것으로 파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그곳에 가더라도 위험에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한 통은 마네트박사에게 쓴 것으로써 루시와 귀여운 딸을 잘 돌봐달라는 것과 아울러 같은 문제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피력한 것이었다. 두 편지에 똑같이 저쪽에 도착하여 자신이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증명할 겸하여 그 소식 전하겠다는 것도 적어넣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비밀을 가진 괴로운 하루였다. 그들은 조금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지 않은데 순결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을 속일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그다지도 바쁘게 일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에 찬 시선으로 볼 때 눈앞에 임박한 자기의 행동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은 더욱더 굳어졌다. 그날은 어느새 저물었다. 초저녁에 그는 아내와 이름이 같으며 아내에 묻지 않게 귀여운 딸을 껴안아 준 다음 무슨 볼일이 생겨 나가야겠다고 거짓말을 꾸며대고는 곧 돌아올 것처럼 말하며 무거운 가슴을 안고 안개로 뒤덮인 거리로 뛰어나가 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그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각 모든 물결과 바람이 곧장 힘껏 그 방향으로 그를 밀고 갔다. 그는 믿을 만한 배달부에게 그 두 통에 편지를 맡기고 열두시 삼십분 전에 배달하도록 부탁한 다음 도부행 마차를 잡아타고 여정에 올랐다.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나리의 인자심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그가 이 세상에 기중한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자서감이 끌어 잡아당기는 대로 둥실둥실 떠갈 때 그의 침울한 가슴에 용기를 북돋워준 불쌍한 죄수의 절개였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